피자배자 였습니다! 피자! 이거 봐봐요, 피자! 안녕하세요, 잇정이에요. 오늘은 미스터 피자에서 드란! 미스터 패자가 나왔다고 해서 라뷰들의 먹방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우리 피자 먹을 때 맨날 얘네가 눈빛 초롱초롱한 그 장화 신은 고양이 눈빛으로 쳐다봤었는데 이제 죄책감 없이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미스터 패자 먹방 시작해볼까요? 미스터 패자는 아기들 몸무게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나눠서 급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라뷰들, 기다려주세요. 아, 세상 좋아졌네. 이런 것도 다 먹어. 맛있겠다. 왜 사람 먹어도 되나? 이렇게 두 조간 줄 거예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뺏는 거 아니고 너무 큰 게 먹는 거 아니야? 라고? 너무 큰 게 먹는 거 아니야? 라고? 귀여워. 다 맛있게 드세요. 먹고 싶어요. 하늘을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. 먹방이 많아요. 이쁘게 드세요. 내 앞으로 니꺼 다 먹었잖아 밥 먹자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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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어요? 처음 먹어보는거 어땠어? 고구마 요즘 이제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요즘에 폐치킨, 폐피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얘네도 먹을 게 정말 많아진 것 같고 사람도 행복하고 강아지, 고양이, 반려동물들도 정말 행복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얘네 챙기느라고 못 먹었던 피자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라베드도 먹을 수 있는 폐자 여기 있죠